진짜 예쁘네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 이거 지난주 토요일에 한번 입었어요. 네. 상복 더 위에. 엄청 친하신가봐요. 저희 되게 오래된 단골 손님이세요. 몇 년 단골이세요? 저요? 한 5년? 4년? 5년 정도? 제 생각에는 한복이 그냥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꾸준히 계속 입었으면 이런 형태였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. 그럼 한번 입어보실까요? 입고 나오시면 제일 좋아요. 옷이랑 음식이랑 이런 것들은 늘 변화하는 거거든요. 오 진짜 예뻐요. 나 너무 예뻐요. 나 생일날 저런 거 입고 싶을 것 같아요. 시집갈 때 꼭 입어야 돼요. 하나 맞혀주세요. 네 알겠습니다. 저희 한복 입고 제일 행복해 하시는 거 보면 저희도 제일 뿌듯하고 행복하고 그렇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알겠습니다.